치매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심각한 상태예요. 이미 영향을 줍니다. 뇌는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응, 누구야? 몰라. 치매의 엄마를 부모님 모시는 사람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게 지옥과 촌당을 왔다 갔다 해요. 메디컬 다큐 명의보감회사는 치매의 위험성과 원인을 알아보고 백세 시대를 행복하게 이어가는 뇌 건강법을 공개합니다.